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 2020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21 수능을 보았던 여러분 선배들, 저와 함께 행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2022 대수능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으로 첫 번째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이제 3년째 인터넷 강의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교육에도 오래 있었고 윤리 전문가답게 윤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등급을 확실히 책임지며 1년 동안 이끌어드릴 텐데요. 제 이름 석자 김종익을 걸고 여러분들이 왜 메가스터디의 윤리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을 시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누군가 2학년 때 내신 강좌 듣다가 올라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공교육 방송에서 온라인 강의를 올해 2011년도부터 진행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 1번 두 번째 공교육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고등학교에서 윤리만 가르쳤기 때문에 윤리의 전문가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고 있었던 생윤, 윤리와 사상 교과서 뒷부분에 보면 교과서를 검증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검증위원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교과서와 두 번째 연계 교재 모든 내용을 10년 넘게 전문가답게 분석하고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요. 저는 항상 인터넷 강의 찍으면서도 카메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강을 찍습니다. 저 카메라를 대상으로 저 카메라 너머에는 너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찍는 걸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인강이지만 마치 대면 수업 듣는 느낌으로 1년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윤리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확실한 지식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 커리큘럼은요. 일단 12월에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시고 수능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고 선배들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막 돌아다니겠죠. 서핑을 막 하다가 메가스터디 강의 어떤 거 있지? 연간 커리큘럼 김준수 선생님 거 들어왔더니 개념 전후 개념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하고 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개념 강의 오래 막 강의 클릭하려고 봤더니 1시간 2분이다. 90분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워밍업 할 수 있도록. 이제 막 2학년 끝나는데 유토피아. 학교에서 막 놀다가 고3인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개념 강의 듣기 힘드니까 개념 전후 개념이라 해가지고 한 개념당 15분, 10분 짧은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 밥 먹을 때, 응가할 때,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여러분 선배들 그냥 자투리 시간대 효과적으로 들으시면 생윤, 윤사 한 번에 효과적으로 개념 전후 개념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월에 이 강의를 듣고 1월 첫 주에 현장에서 개념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잘생긴 윤리로 오픈이 되는데 교재도 잘생긴 생윤, 잘생긴 윤사. 도대체 어디가 잘생겼냐, 사진 속의 인물은 너의 동생이냐, 너의 형이냐 사진 속의 인물과 왜 인터넷 영상의 인물은 왜 다른가 이런 비난은 이제 더 이상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심심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해명 영상도 찍었는데 해명 영상이 댓글 이만큼 붙어있는데 알바냐, 김주희 선생님 찬양 가냐, 저 그런 알바 쓰지 않아요. 저는 그냥 클린하게 우리 연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도 HS 에듀테인먼트, 하율 소율 제 아들, 딸 이름 따가지고 가족 이름 걸고 간단 말이야. 그런 거 갖고 패드립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잘 만들었다는 윤리라는 뜻이에요. 잘생긴 윤리로 1, 2월. 개념 전후 개념 12월에 듣고 개념 강의 듣고 복습할 때도 확인하고 두 번째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 및 수특 분석. 그 다음 여름방학 때 잘잘잘 완벽 정리. 그 다음 잘 푸는 파이널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갈 텐데요. 첫 번째 개념 강의는 생윤, 윤사 모두 27강에서 28강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3강씩 촬영했던 게 매주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Q&A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즉답 서비스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금방금방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하고 2월, 3월 첫 주까지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되고 개념 강의 들어오시면 깜짝 놀랄게 첫 번째 개념 전후 개념으로 15분 짤 강으로 내가 개념 예습을 했는데 교재를 펼쳐봤더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웹툰이 있습니다. 윤리 웹툰. 여러분 웹툰 좋아하잖아. 저도 좋아해요. 고수는 꼭 봐야지. 봐야 돼요. 고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윤리를 웹툰으로 그렸습니다. 교재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모두 개념 강좌, 책 강좌로 구성되는데 딱 1강 펼쳐보시면 오늘 윤리학의 분류다. 윤리학의 분류와 관련된 등장인물과 웹툰이 소개되고 두 번째 패턴, 만화 봐서 공부하고 당당하게 봐도 돼요. 엄마한테 공부야. 두 번째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제가 구어체로 제 목소리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두 번째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개념 강좌 들어오시면 돼요. 그 두 개를 보고 웹툰 보고, 스토리텔링 보고, 강의 듣고, 필기하고 필기할 땐 꼭 노트를 마련하셔야 되고 저는 분필을 네 가지 색을 씁니다. 개념 강의 OTT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내용은 하얀 분필, 중요 내용은 노란색. 노란색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는 밑줄 긋거나 할 때는 빨간색 그다음 대단원 타이틀은 파란색으로 써서 여러분들도 삼색 볼펜이라도 준비하셔서 남학생분들 똑딱이라도 준비하셔서 개념 노트를 꼭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학평 대비도 여기서 해드릴 거예요. 한 회분 모의고사 나갈 겁니다. 그 모의고사 보고 3월 학평 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리로 잘 노는 기출,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찬양을 많이 했던 강의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는 눈을 뜨게 해드릴 거예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기출 문제 푸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 강의는 꼭 교재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2020, 2021, 그 다음에 2019에 있었던 평가원 기출 분석서는 따로 교재로 가요. 그건 그 교재 보시면 아 이 문제의 풀이가 이렇게 되구나 아실 텐데 이때 커리는 그 교재와 다른 잘 노는 기출 교재는요. 교재를 펼쳐보시면 저와 함께 밀착형 강의입니다. 첫 번째 빈페이지인데 거기에 대한 제가 빈페이지를 채워드릴 거예요. 채워드리면서 개념에 이어서 심화 개념 추가시켜드리고 두 번째 패턴에서 수특 본문 뜯어드리고 세 번째 기출 문제를 뜯어드리는데 2018년도에 이 제시문이 2019년도에 이렇게 선지로 출제됐다.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 1등은 니부어입니다. 니부어, 애국심이 국가이기주의로 전환된다라는 선지는요. 2019 6평 때 이미 제시문에 있었어요. 마지막 줄에. 그런데 수험생들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니부어 풀 때 오 니부어야. 그런데 니부어 다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못 봐. 저는 마침표까지 사랑하면서 평가 문제를 뜯어봅니다. 그래서 왜 이 문장들이 여기 있었고 앞으로 출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딱 알면요. 기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공부 방법이 달라진다. 왜 내가 성적이 안 나왔지. 특히 N수생들이 강의를 너무 좋아했던 이유는 잘못 공부했구나. 단순히 암기하고 잘못 공부했어.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특이라는 연계 규제가 나와있으니까 수특 분석까지 같이 진행을 시켜드리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커리를 후반부에 따라오시더라도 잘로는 기출의 중요 파트. 생윤과 윤사의 중요 파트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잘잘잘 완벽 정리를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초단기로 여러분들이 생윤 개념과 윤사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때는 16강, 6시간 안에 완성되는 거. 10강, 4시간으로 생윤 수특 전복 강의도 수특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10강으로 추격해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생윤의 개념이 개념 전후 강의에서는 30강 넘게 들었는데 보다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중요한 내용만 여기서 확인해서 복습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짧은 강의로. 컨텐츠가 엄청 많이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여름방학 커리 들어오시면 잘잘잘 완벽 정리를 이때는 기출, 수특, 수환, 내 모든 것을 가다 다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생윤 전문가구나. 이때 커리를 타고 나시면 슬슬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생윤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여기서 키워드릴 거예요. 이때도 27강 정도 9주 커리가 진행이 되면 드디어 이제 찬 바람이 붑니다. 입었던 하복은 집어넣으면서 마지막 하복 인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볼 텐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여러분 선배들 물어보세요. 연간 20회 이상 나가는 연구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문항으로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매주 2회분씩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1, 2가 제공이 될 거예요. 2021 수능 때는 모의고사를 저희가 한 30회 정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2022 수능 대비해서는 지금 파이널 시즌 2, 12회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시즌 1이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말 평가한스러운 모의고사 그럼 포털 사이트 검색해보세요. 그럼 포털 사이트 검색해본 결과 정말 모의고사는 여기구나. 그 모의고사와 더불어서요. 마지막 이제 또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해 년도 수특수안의 자료 그리고 그 이전 년도의 수특수안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파이널 체크포인트라고 6강으로 마무리시켜 드릴 거예요. 생윤의 모든 것 6강으로, 윤사 모든 것 6강으로 이렇게 커리를 진행하면 마지막 여러분의 대수능의 그날 행복한 미소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12월엔 개념 전후 개념, 두 번째 1월, 2월은 개념, 잘생긴 개념, 그 다음 3월부터 6월은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그리고 나서 짧은 강의로 또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기 특강 그리고 네 번째 잘잘잘 완벽 정리해서 수특수안 기출 모든 것 정리하고 잘 푸는 출제 시그널 파이널까지 가고 나면 여러분 수능의 그날 두려움 없이 수능날 들고 갈 수 있는 자료 만들어주는 게 파이널 체크포인트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신경 써서 인터넷 강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달라붙어서 가르치는 대면 수업의 강사답게 강의 진행할 테니까요.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소중한 커리큘럼 진행할 테니까요. 수능 끝나고 나면요. 남들은 등극 컷 몇 점이래 고민하겠지만 제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런 등극 컷다에 고민하지 않고 그런 거 뭐하러 신경 써? 만점이야. 할 수 있는 너 만들어줄게. 1년 동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